그래 9만원인데 이게 4만원처럼 받았는데 이걸 또 빼간다고요? 아니요 그냥 얼른 얼른 가야 돼 아이고 여기 야 여기 뒤에도 많은데 여기 좋은 게 있네 여기 좋은 거 있는데 더 비싸지 약간 동글동글한 거지 야 올리나봐요 내가 계산해 드릴게 뭐 올리나면 싸게 드릴게요 반간대로 주는데 지금 야야 싸게 주는 거라요 목이 많으면 오미자도 한 개 서비스를 도리요 목이 많으면 오미자도 하나씩 없을 거고 자 보자 그만 오미자도 서비스를 막 싸 뿐다 우리 집에 오면 막 서비스 야 일로 오시봐요 목이 마르잖아요 일단 일단 먹고 하자고요 먹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게 한 개 천 원씩 파는 거라 서비스라 일로 오시봐요 잠깐만 저 저 저 저 이거 한 개씩 따고요 일단 목도 충여 놓고 나도 목이 아프다 뒷갈라카이 저 저 이거 일단은 잔소다 두 개 먹어도 안 맞다니요 일단 의자도 있고요 앉아 가고요 좀 천천히 하자고요 내 말은 아이고야 힘들다 야 예 알았어요 잠깐만요 저 딸사랑님은 지금 요만 봤지요 저 지팡이 어르신요 지팡이 어르신요 요거 먹고요 저거 가서 저것도 구경 한번 해봐요 나 지금 저기 먹었던 담배를 해 줄어든 눈 가서 물을 내서 이걸 중두로 해야 되는 거고 예예 그 많은 정도 더 비싼 건데